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요. 교육현장에서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의초 교사 사망사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는 제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6건. 이 가운데 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계속되다 보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쌓이면서 발생 이후 21일 안에 열려야 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꽉 채워서야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피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된 사복 등교와 흡연 행위를 지도하다 학생으로부터 밀치는 등 폭력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피해를 입은 교사도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제압해서 하고 아니면 그게 버려지니까 저는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더 힘들었죠. 이렇다 보니 교권 회복 사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의 긍정응답은 4%에 그쳤고 부정응답이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을 이제 서포트할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처우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보호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